자 밤이 됐습니다 여기 밖에 아들 아니에요? 저 같은 옷을 옷 좀 바꿔 입자 자 우리 철 있죠 자 내가 전사로 만들어 드릴게 더이상 저놈들한테 억압받지 말자고 우리 자 뭐 재료가 이렇게 없어 뭐 이렇게 없어 텅빈강정인데 우리 그럼 철을 좀 캐 볼까요 철 어때 철기시대를 열자고 어때요? 오케이? 자 그거 봐봐 여기 봐봐 자 철 가져러 갈까요? 이렇게 나도 나도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곡괭이를 좀 만들어보죠 곡괭이 돌곡괭이 음 돌곡괭이를 하나 만들어갖고 돌삽 철삽도 있어야 되고 요런건 다 없애 이렇게 하고 소중이는 또 놓고 가야돼 소중한건 다 놓고 가요 자 여기다가 실 뭐 이런거 잡다구리한거 자 유리도 내려놓고 자 안산암 형태감 다 내려놔요 그리고 지금 촛불 많이 있어요 촛불? 오 언제 그렇게 많았어? 지금? 자 그럼 초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도 지금 정리함도 좀 많이 정리를 해야 될텐데 정리를 그렇게 하냐 자 촛 자 이렇게 하고 자 횃불 만들어야돼 촛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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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치를 버려보자 자 됐구요 어 자 거기 가서 뭐 만들건 없을까요? 자 먹을거 챙겨가야돼요 자 먹을거 어 구워있는거 구워있는걸 좀 챙겨가자고 자 먹을거 있어요? 어디갔어? 자 먹을거 요거요거요거 요거 뭐냐면 자 구운거요 구운게 체력이 더 빨리 응 더 빨리 차고 자 그러면 이제 뼈다구 필요없고 찰 칼 칼 칼이랑 칼 꼭 있어야겠죠? 자 응 다름집이예요 자 그리고 활은 지금 화살이 없기 때문에 필요없고 저거 혹시 거기 내려가서도 흙 팔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요거 저거 이거 저저저 금삽 다이아삽 하나 예 그래서 흙은 그걸로 저 밑에 있네요 계단 밑에 자 이제 떠납니다 우리 예 떠나요 자 떠날 준비됐죠? 자 갑니다 가시죠 자 우리 어머 내 정신 좀 봐 곡괭이가 없어 제일 필요한 제일 필요한 곡괭이가 없어 어쩜 좋니 아 네 참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렇다구요 자 다섯개야? 오케이 곡괭이 몇개 있어요? 세개? 네개? 진짜 아 그러니까 그리고 바지 입었죠? 그리고 또 빠케스 가져가야돼요 그 뭐야 빠케스 하나 드릴테니까 용암풀 때 이거 쓰세요 예 용암 떠갖고 이렇게 할 때 네 자 제가 뒤에서 횟불 붙여드릴게 자 잠깐만 용암 그릇 하나만 받아봐요 내가 지금 용암 그릇이 하나 있잖아 자 여기 던집니다 어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갖고 있자고 어 어 그렇게 하고 내가 위에를 깔테니까 예 밑에 바닥만 까세요 넓게 내려가지 자 촛불 자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칼 칼 칼 이렇게 그래서 언제든 칼을 꺼낼 수 있게 자 어우 엄청 빠른 속도로 팝니다 예 놀라운 속도에요 거의 뭐 포크레인 수준입니다 자 어우 한 20여년 이상을 지금 땅을 판 그런 느낌의 어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우 곡괭이가 부러질 정도로 곡괭이 틀어? 있죠 어머 어디갔어 자 어어 철 철 좋아 철 캐고 대체해야죠 뭐 자 여기 철 캐고 여기다 바퀴를 놓으면 되잖아 철이 제일 좋은거 같애 나는 에 잘 나오고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뭐 뭐 쓰임새도 많고 좋습니다 아주 자 왓쌈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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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? 그럼 용암이 있다는 얘긴데 와이 한참 전에 가야 돼 36이야 지금 와이 13까지 가야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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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일이야 거기 나 내려가? 도와줘? 어떻게 도와줘야돼? 누군데? 어 요 놈 쟤끼 이런 애 있는데를 불러냈어 나? 자 좌우로 돌아야돼 얘는 얘는 좌우로 어머 사망했어 사망했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자다 일어났더니 여기서 깨는거에요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죽었다는건 죽어도 모르실거에요 자 저 처치했나요? 저 처치했나요? 어우 용매네 든든한 면 이렇게 어 내꺼 다 가져갔어요? 어 가져갔어요 나 좀 줘봐 칼부터 어머머 눈에 잠깐 날 봐봐 눈에 눈에 맞고 엉덩이에 맞았어 이게 사람한테 저 잔인한 놈 지금 눈에 맞았어 칼 어 칼이랑 양동이랑 딱 봐서 쓸모있어보이는거만 주세요 촛불이 있어야 되고 자 예 자 일관되게 잘 던지면 돼요 자 난 저 뒤에 누가 오는지를 봐줄테니까 서로 봐주자고 오케이 오케이 어우 머리에서 뭐가 나오네요 어머 어우 머리에서 막 나와 어머 어 어우 야 생각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여기서 받아야되겠다 예 저 촛불 다주면 어떻게 있어요 촛불 오케이 아 우리 언제 이렇게 부유해졌지 오케이 자 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잖아 근데 우리 온대를 까먹어버리면 안된다고 여긴가요 어딘가요 우리 온대가 여기 온대 간데 없네 여기 맞아 진짜 여기 아까 막 우리 처음 왔던데가 여기에요 네 오케이 근데 여기 누가 횃불 켜놨어 내가 방금 나 잠깐 죽었다 나온사이에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표시해 두자고 뭐냐면 봐봐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러면 문 같잖아 여기를 우리가 못 찾을 수 있거든 그치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다 하는거랑 그 다음에 음 요거를 아끼지 말고 어 요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어 여기다가 그리고 대가리 하나 놔준단 말이야 어 이거 뭐야 자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자 자 이게 신호야 자 두개 놓고 나 혼자 얘기하는 이 기분 뭐지 자 요렇게 해놓으면 가운데 뱉잖아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란 소리야 듣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요게 이제 이쪽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봤을때 두개 있고 하나 있으면 아 요쪽이구나 가는 길은 요렇게 됐죠 그럼 뭐 금 캐는거야 아 철 석탄 어 석탄 있어야 돼 석탄하고 철만 있어도 우리 먹고 살아 진짜 자 침 한번 뱉어볼까요 손바닥에 자 하나 둘 오른쪽 오른쪽이야 오른쪽 자 자 여기도 지금 봐봐요 자 어떻게 한다 하나 놓고 둘 이렇게 붙여 그러면 약간 떨어졌잖아 이렇게 저기로 간단 얘기죠 나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 자 여기도 이게 이제 이렇게 음 열심히 캐는데 진짜 마인크래프터인데 마이닝의 천재야 어 엄청 캡니다 오 우리 석탄 겁나 필요했는데 잘됐습니다 나중엔 쓰레기처럼 쳐다도 안보는게 석탄이라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금보다 더한 예 보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용암 떠가면 석탄 필요도 없어 사실은 용암 한번 떠가면 어 어 거기다가 횃불을 만들 순 없잖아 어디다가 횃불을 만들어 용암에다가 용암에도 횃불을 못 만들지 근데 용암 불빛이 있으니까 또 우리 그 어디 필요한데는 찌끄러 불잖아 용암을 그제 자 그리고 저쪽을 지금 다락방을 파 들어가는데 어 저쪽에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여기도 여기를 지금 저희가 캐는 이유는 이렇게 파다 보면 광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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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 여기를 좀 넓게 그 불 좀 밝혀봐요 어디 어디 간 거야 대체 딴 데가 있었네 나는 나 나 왜 왜 거기 갔던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용암 쪽으로 갔어요? 어 어 저렇게 가다 이제 길을 잃기 쉽상이긴 한데 할 수 없지 뭐 우린 땅굴 파고 나가면 어차피 어 그 보입니다 우리 그 어 화살 하나 얻었네 어디서 언제 얻었었지 자 이런 곳을 우리가 왜 어 아 그놈 아하 그렇지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다니라고 어 철 많네요 어 어 뭐 야 철 철이래 석탄 잘 찾아내네 이쪽에 석탄이 많은 곳이네 이제 보니까 그쵸 어 이 용암 있는 데가 석탄이 많은가봐 자 우리 이 길은 잃어버리지 말기로 해요 여기다가 내가 표시 좀 해놓을게 자 어 하나 둘 셋 이러면 돼 에 에 어 어 사람 무색해지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한다 되게 무색해지잖아 여긴 여긴 또 왜 올라가 여긴 아무것도 없어 받고 그냥 어머 거기 왜 키는 거야 대체 아까 내가 굳이 꺼놨는데 어 어 하하하하 아 거기 딱 골라서 기억해놓고 키네 자 그럼 왼쪽으로 가볼까요 어 어우 막 뛰어 전혀 좀비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아 지금 저기 거거거거 거미 소리 났어 그치 같이 물리치자고 자 오우 철 어머 철 켜야지 어머 자 자 여기다 했고 자 이쪽이 거미 소리도 나고 그러는게 여기 열어볼까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걸 그냥 여기 캐갖고 많이 이제 뚫어버리지 뭐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석탄을 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ab bu ab ab